이번에는 제가 좀 많이 힘들긴 했어요. 이번 활동 때 그래서 멤버들을 많이 못 봤어요. 멤버들의 그런 매력 포인트를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한 사람 빼고 다 네 개를 줬어요. 오오... 한 사람이 누굴까? 한 사람이 누굴까? 궁금하게 한다. 궁금하다. 알겠습니다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크 형한테 두 개 반, 2.5개를 줬고요. 그 이유는 약간 오래된 노부부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뭔가 이 설레는 뜨거운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이게 사랑이 식지 않은 정말 그 중간 어딘가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오케이 알겠어요. 나는 아직 뜨거운데 헤쳐 씨한테 5개를 줬어요. 오우야호! 뭔가 진짜 별 다른 이유는 없고요. 빌리어내입니다? 아니... 사실 뭔가 이런 컨텐츠 찍을 때마다 사랑 표현을 하라고 할 때 헤쳐 씨한테 뭔가 한번도 아 또 로맨티스트 뭐야 이거 저 1위야 정말 해찬씨한테 5개를 줬습니다